케이크 보이시죠? 진짜 극한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이겁니다 송주불냉면이구요 송주불냉면 양념장은 매운 양념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조금 넣지 않고 한통 다 부을거구요 거기다가 이제 청양고추까지 같이 넣을거고 캡사이신은 먹어보고 먹을만하다 싶으면 캡사이신을 한번 더 첨가를 해서 먹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무 매운 것만 먹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준비를 했구요 그리고 매운 것은 사실 속도전 입니다 네 제가 이거를 사전에 먼저 먹어 봤는데 매워요 많이 매워요 그래서 시간을 재보니까 4분 안에만 먹으면은 괜찮습니다 4분 안에만 다 먹으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방송 종료시키고 제가 우유 먹고 뭐 이 펭구고 하면 되니까 한번 맛있게 잘 먹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온 전체 아 이거 면을 미리 해놔가지고 냄새는 굉장히 좋아요 네 냄새는 굉장히 좋습니다 침샘 자극이고 저는 이거를 먹기 전에 이미 우유를 먹었구요 위보호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먹을게요 네 다른 때보다 제가 조금 뜸을 드리는데 이 먹고 나서의 그 후유증을 알기 때문에 조금 두렵습니다 대신에 잘라 먹을게요 자르지 않으면 4분을 넘깁니다 zung علي profits 상태juv 기름을 주추냉이를робivesse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캬 렛잘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보이시죠? 극한입니다 진짜 캡사이신을 괜히 뿌렸어요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요 연어는 매운 무순 매운 무순 매운 무순 매운 무순 매운 무순 바삭바삭 스트레스 팍팍! 여러분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